삼성전자 네 여러분들 띵커벨 지금 문제 접속해 주세요 위쪽에 TK백.KR 치고 둘둘 하나하나 함삼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링크 요거 눌러서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 온라인 공간 링크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TK를 좀 KR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항본호 221133 나 캐릭터 오는 것 같다 아니 왜 수연 왜 수연 자르면 되죠 안 나갈 것 같으면 다시 들어와 내가 잘랐어요 새로 들어오세요 상본호 221133 상본호는 어울리네 네 어울리죠 현재 5명 안 들어왔습니다 5명 어 나 남자야 네 네 네 와우 스물한명 네 다 좋았겠죠 우리 게임할때 자기 정답 알고있더라도 말하면 되요? 안되요? 안되요! 안되죠? 말하지 마시구요 그... 까먹었다 우승자에게는 오늘 안가져왔는데 1학기 때 누르던거 기억납니까? 젤리빈 젤리빈 그거 누르시는 기회에 5번 드릴게요 5번 1등한테는 5번, 2등한테는 3번, 3등한테는 1번 이렇게 누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중간이 튕기면요? 그거 내 탓 아니지, 그거 니 탓이지 중간이 튕기는거는 여러분들 운이라 생각하시구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중간이 튕기면 이방번호 다시 입력하면 돼요 중간이 튕겼다고 얼른 다시 이방번호 입력하면 문제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아, 돼요? 어제 실험해왔어요 자, 시작할까요? 네 오케이, 3, 2, 1, GO 너가 시간이 지나면은 풀 수 있습니다 네, 시간 지나면은 풀 수 있습니다 네, 시간 지나면은 풀 수 있습니다 사실 wediom은 풀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놀어요 네, 시간 지나면을 풀 수 있습니다 아니, 절대 나iron 그래서 나는 풀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형님 트럼모드로 플레이 해달라고 떠가지고 뭐라고요? 트럼모드로 플레이 해달라고 해서 뼛게 됐어요 우리 타즈가 안샤넨 진짜 대박이다 시작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다고요? 모를텐데? 나야? 모를텐데요? 몰라요 모를텐데? 모를텐데? 아니 이게 뭐예요? 아는걸 해야돼 아 아는데? 뭐야 이게? 힌트를 드리자면 남자입니다 여기라고? 아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참고로 남자고요 노래 자주 틀어줬어요 진짜 이거 이 노래 이 노래 틀어줬어 틀어줬습니다 세븐틴 세븐틴이었고요 진짜 3주 째인데 힘들어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면 O고요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으면 X겠죠 뭔지 모르겠어 다시 쪘어 다시 쪘어 다시 쪘어 이거 때문에 네 그때 누가 울었죠 이거 네 그때 누가 울었죠 이거 네 네 나 이거 알고 있어 나 이거 알고 있어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힘들었어 네 21명 다 선택했네요 민초단이에요? 민초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초단?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네 아니죠 한 명 누구야 한 명 야 저 한 명 누구냐 도대체 나 미안해 그럴 수 있지 이거 엄청 싫어하죠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 싫어하기도 하고요 되게 무서워해 이거 너무 무서워 야 이거 먹는거냐고? 야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이게 뭐야? 진짜 싫어해 너무 싫어해 이거 진짜 이거 때문에 너무너무 공포스럽고요 이거 때문에 매년 돈을 약 100만원 가까이 씁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요 진짜 싫어해 진짜 싫어해 네 이게 더 싫어할걸? 나는 이걸 좋아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걸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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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네 uda 이 정도는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이건 진짜 이걸 뭐하는 게 좋을까? 이건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알지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되죠 이거 문제 아니 것은 아니 것은 4번이지 2번 1번이면 열면거야 도대체 아 20분 드끼 진짜? 예 와 내가 아까 왔어 3등이야 3등이야 진진가야 진진가 근데 진진가 거짓 한 개를 고른거지 거짓 한 개 야 과연 몇 명이 어떻게 선택할지 야 좋은 결정 한 적 있어 왜 안 믿는거지? 네 오 나 이상이 더 잘해 놓아 야 우리보다 더 잘해 놓은거지 야 반성해라 어 너 몇 등이 내가 볼거야 몇 등인지 이거 좀 쉽지 않네 이거 몇 번 말해줬는데 이거 아니야 이건 중단이다 이건 좀 쉽죠 그쵸 근데 이거는 말 안해줘면 그냥 사랑해줄게 아 사실 말 안해준건 한 개 밖에 없죠 여기서 너 틀린거잖아 야 나 틀린거잖아 나 틀린거잖아 너 틀린거잖아 내가 보기엔 다 틀린다 저거 나 나 틀려야 나 틀려야 맞으세요 나한테 말해줄게 야 그래도 진짜 1등이야 나 진짜 누구나봐 얘들아 고짓이 있어? 고짓이 있냐고? 고짓이 있긴 있어 고짓이 있긴 있어 그렇죠 고짓이 있긴 있어 고짓이 있긴 있어 그렇죠 고짓이 있긴 있어 이거 아니야? 어느게 고짓같아요 에이 하여간 2번이 진짜겠어 왜 선택을 안해 어 선택했네 에이 네 슬픈 다 됐다 동양이 약간 만지 이거는 이거 이거 네? 한때 잘나갔다고 믿고 있었다고 네 애완동물 키웁니다 애완동물 키워요 이거 되게 오랫동안 키웠다고 했어요 한 6년, 7년 키웠어요 6년, 7년 키웠어요 6, 7년 키웠어요 6, 7년 얘들아 아 웃어놨뻔 했다 얘들아 토끼를 이겼어 토끼를 이겼다고 거북이랑 쳤는데 왜 차별하지 못했다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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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등이다 이거 어디였지? 나 진짜로 1등 아 나 이거 아 아 그래도 많이 졌어 많이 이래 왜? 6시 일어날 수도 있잖아 네 6시 반일 수도 있고 아 올라가서 잡아 와 야 됐다 아 거북이랑 쳤는데 안 됐어 아 뜨겁다 아 이거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안 돼 아니 안 썰라 보통 몇시를 안 할까요? 5시 5시? 아닙니다. 보세요. 오영재의 심지. 곧 7시 내려와요.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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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리한 추리야. 번디 점프를 안해도 이건 X죠. 맞잖아. 번디 점프를 안해보아도 이건 X야. 근데 내가 안해봤다는 뜻은 아니고 해봤을까? 안해봤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두 세월이 초반에 고소공포증 있다고 하잖아. 고소공포증? 내가 있나 그런 거? 나 고소공포증. 아! 나 고소공포증. 아! 두 문자다. 네. 두 문자 남았어요. 두 문자 남았어요. 나 이미 긁었어! 나도 긁었어! 나 긁었어! 나 긁었어! 긁었어! 아니 말했어요도. 말해준 적 있습니다. 말해줬어. 말해줬어. 소송이에요? 진짜 이거. 이거 먹으면서 과작의 혁명이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한 적 있어요. 과작의 혁명. 힌트? 요거 쫄깃쫄깃해요. 아! 죽였다. 뭐라고? 뭐라고? 말랑과 과다지. 정답. 정답. 아니 말랑과. 젠리 아니에요. 젠리 아니에요. 말랑과. 카라멜 과자 아니야? 카라멜 과자 아니야? 카라멜 과자 아니야? 카라멜 과자. 아니 이거는 채점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천천히 하고싶은 말 적으면 됩니다. 카라멜 과자. 카라멜 과자. 카라멜 과자. 카라멜 과자. 카라멜 과자. 30초. 미안해. 30초인지 몰랐어. 없어 정답. 카라멜 과자. 30초 전에 할 말이 있어. 얼른 적어. 감사합니다. 카라멜 과자. 할 말 모두 적어야 되는데. 시간이 30초 밖에 없어. 아니. 아 어떡해. 하하하하하하. 미처 몰랐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문제에 이거 까먹고. 이거 시간 소정 안했네. 미안해. 네. 근데 심지어. 와. 이렇게 열 명이 섰다고.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와. 와. 3등 했어. 네. 그래서 지금. 등수를 좀 볼게요. 1등은. 1등은. 네. 야. 4등이 6등인데. 저 어디 갔어. 어. 3등이구나. 어. 야. 야. 나는 5등. 나 되게 안해요. 이 밑에는. 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버지사. 근데 잘 보면은. 여기 이름 없는 친구들. 밑에 있는 거겠지. 어. 나 별로 못 맞췄어. 그냥 공개 다시. 선생님에 대해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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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요. 공개해요. 자. 제일 다 맞춘 친구는. 1번 문제에 제일 많이 맞췄고.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거는. 아무래도 말랑카오였겠지. 말랑카오. 아. 말랑카오. 그 문장은 뭐예요. 카라멜! 과자는 아니고. 네. 그럼 카라멜과 과자는 다른 거야. 네. 다른거죠. 너네 좀 약간. 세밀하구나 이런덴 또. 은근히. 또 많이 틀린 건 뭐 많이 틀렸지. 5번 문제 뭐였죠. 5번 문제. 네?